해주세요! 안녕하세요. 기호 1번 매실 총각 윤배입니다. 매실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자프하게 때로는 거칠게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호 1번 윤배 잠시 드립니다. 잘생겼어요 아주! 자 다음! 2번! 어! 발 봐! 발 완전 커! 발 완전... 발 완전 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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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이 좀 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명아 아가씨 옥택순입니다. 아주 가녀린 몸매로 여러분께 매실을 많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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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하하! 으 который... 아하하하하하 흑수씨... 바다랑이 털 좀 어떻게 해주세요? 감사합니다. 정말... 안녕하십니까? 와우! 와우! 야 정말 이 중요한 데이니만큼 아주 미모를 갖춘 분들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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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블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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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! 창문을 사던 조매화이온다. 매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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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나! 아버지 상의 좀 잘해주세요. 관리 좀 하세요. 겨드랑이 관리. 얼굴만 입고 뭐합니까? 자기소개 끝나신 겁니까? 네. 네 알겠습니다. 매워! 근데 완전 정말로 주선 씨의 기생같은. 아주 데리고 살고 싶네요. 데리고 살고 싶네요. 자 다음은 5번 참가자입니다. 나와주세요! 안녕. 야! 고맙습니다.